자 안녕하십니까 이트랜드 강웅보센터장입니다 자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제가 아모레퍼시피 그리고 CJ제일제당 이 주식을 되게 좋아하고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려서 좋은 성과를 냈었던 종목인데요 어떤 애널리스트분을 모실까 하다가 대신증권과 콜라보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대신증권 화장품 식음료 섹터를 맡고 계신 한유정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저랑 투샷 방금 모니터링 했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가장 유튜브 찍은 이후로 가장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인사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모레퍼시픽이랑 CJ제일제당 물론 다른 종목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화장품 하면 아모레 그리고 식음료 하면 CJ제일제당이 대표 종목인데 최근 시장에서 너무 잘해줬어요 그런데 더 잘해줄 건지 아니면 여기가 어느 정도 피크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좀 큰 틀에서 설명 좀 해주시고 저랑 같이 질문을 제가 드리고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업황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장품 업종은 14-15년도가 피크였어요 저기 차트를 보시면 14-15년도에 화장품 업종에 시민몬스 포드 PER이 코스피 대비 200% 이상 할증 받는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저희들은 리레이팅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죠 이때 당시 굉장히 호황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때 왜 이렇게 좋았었냐라고 한다면 중국인 입국자 수가 크게 증가됐었습니다 2014-15년도에 크게 증가됐고 16년도에도 또 한 번 레벨업을 했었는데요 14-15년도에 중국인 입국자 수가 500만 명을 초과했기 때문에 2000년도 대비했을 때에는 거의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하면서 화장품 업종의 소비 증가를 중국인들이 이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소비가 좋아지다 보니까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K-뷰티가 거의 화랑을 보였었던 시기라고도 볼 수 있죠 제가 명동에 주얼리 브랜드 부업으로 하나 첸정하던 게 있었는데 중국인 고객분들이 오면요 하나 예쁘잖아요 이렇게 해서 거둬서 가졌었어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였고 매대를 거의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워낙에 큰 손들이시다 보니까 저희 업종에서는 굉장히 좋은 고객이셨었죠 그런데 저 그래프를 보시면 17년도에 숫자가 꺾였죠 사드 네 사드 사태 때문에 단체 관광객의 입국이 좀 제안 됐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드가 터지고 나서요 저희들 매출이 한 20분에 1토막 나고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 관련 이렇게 아모레 퍼시픽도 그렇고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겠죠 굉장한 타격을 받았었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여기 차트를 보시면 면세 채널이 주 채널로 다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사드 사태로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데에는 제한이 많이 생겼지만 여전히 중국에서는 한국 제품들 인기가 좋았었기 때문에 따위공 보따리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을 해서 한국 제품들을 대거 구매를 해서 다시 국내 중국에 가서 재유통한 산업이 발달했었던 거죠 그들이 주로 이용했었던 채널이 면세 채널이었고 따위공들 덕분에 한국 면세 매출액은 2019년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저 매출액의 대부분은 화장품이 구성을 하고 있었고요 고로 이제 1차 호환기가 14-15년도에 있었고 2차 회복기가 2019년도에 한 번 더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첫 번째 중국인 입국자 수 증가됐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 면세점 매출도 그렇고 두 가지 다 코로나로 작년에 꺾여버렸죠 저희가 이제 물리적으로 국가 간의 이동에 좀 제한이 생기다 보니까 화장품 기업들이 또다시 세 번째 위기를 맞이했었다라는 게 작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회복이 대부분 되고 있어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우선 제일 긍정적인 거는 왼쪽 차트를 먼저 보시면 중국에서의 화장품 소매 판매 금액이 여전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 데이터는 40% 이상 증가되기도 했고요 여전히 전방 소비가 긍정적이고요 우측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던 연간 면세점 매출액 추이를 월별로 쪼개놓은 건데 2월부터는 한국 면세 매출액도 두 자릿수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회복의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다 여기에 보복 소비가 얹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만 플레이를 잘해준다면 실적은 크게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는 구간이 지금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 사드 이후로 해서 중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안 좋아졌었잖아요 또 중국 국민들도 좀 부정적으로 보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 않고 우리 한국 국민들도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커뮤니티를 들어가 봐도 조금 잠잠해진 것 같아요 반감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게 아무래도 오래 가지 못했었던 이슈인 것 같아요 사실 단체 관광객이 한국에 입국하는 데 문제가 많긴 했지만 그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중국인들이 한국은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되는 국가야 걔네 건 쓰면 안 돼 이런 맥락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제재가 들어갔다 보니까 제한이 생긴 거지 사실 실질적으로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에 갖는 반감은 크지 않았고 앞으로도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정부끼리는 지금 뭐 좀 우호적인 관계를 좀 가지려고 많이 시도를 하지만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런 정치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 얘기보다는 사실 지금 현재 좀 주변 환경이 그렇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또 중국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도 좀 오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이 좋은 게 저희가 고무적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실 우측에 있는 그래프처럼 지금 면세 데이터가 올라오는 것도 중국 개인 관광객이 온다라기보다는 따위공들이 대부분 지금 숫자를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면세점은 이제 공항점이랑 시내점 놓고 봤을 때 따위공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내점만 매출액이 올라오고 있고요 공항점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면세 산업은 중국 따위공들이 끌고 가는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코로나가 좀 이제 집단 면역이라든가 연말로 가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따위공 플러스 관광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금상첨화 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저점 대비 사실 많이 올라온 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런데 업황이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우리 연구원님 뵙기 전보다는 훨씬 더 느낌으로 이거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네 그런데 저점 대비 너무 많이 올라왔어 그럼 업황을 말씀 주셨는데 화장품 업종 내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기업이 아모레퍼시픽 말고 또 있을까요 아모레퍼시픽을 탑픽으로 일단 제시를 드리고 있고요 LG생활건강도 좋잖아요 LG생활건강도 별로 안 좋아요?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요 LG생활건강이 작년 실적이 거의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까지 합쳐서 놓고 봤을 때 제일 좋았어요 LG생활건강이 이제 따위공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후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면세 매출의 감소폭도 시장 대비 굉장히 적었었고요 그리고 생활용품 쪽에서도 마진 이제 크게 개선되었었고 음료 쪽도 생활건강이 제일 잘하고 있는 코카콜라 소비가 배달음식 쪽으로 증가되다 보니까 굉장히 세 가지 사업 부분 다 견조한 실적을 냈었다 보니까 올해 다른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오는 것 대비 LG생활건강의 개선 폭은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인 매력도에선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장기적은 여전히 좋지만 올해 내년을 놓고 봤을 때에는 LG생활건강보다 좀 더 매력적이어 보일 수 있는 종목이 많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LG생활건강은 차트가 옆으로는 기고 있어요 약간 흔들리면서 LG생활건강은 지난 1분기에도 시장 컨셉보다 좋은 실적을 냈었는데요 이런 추세는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단기 실적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장기 실적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LG생활건강의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약점은 후에 지금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유영현 씨가 선전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LG생활건강도 물론 순 5휘라는 브랜드들도 있고 피지오겔 판권도 지금 확보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가진 후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세컨브랜드들의 성과들이 유의미하게 나타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화장품 사업 부분에 멀티플을 좀 달리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후가 견인하는 실적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가가 좀 갇혀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구원님이 머릿속에는 아모레퍼시픽이 일단 대장이라고 보고 LG생활건강 조언을 주셨는데 아모레퍼시픽 투자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제가 막 이렇게 여쭤보기 전에 또 다른 종목들 혹시 있을까요 셀트리온도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거기 실무자가 제 아는 동생인데 별로 재미없다고 하더라고요 화장품이 아까 14, 15년도처럼 중국인들이 정말 버스가 줄을 서서 물밀듯이 들어와서 매대를 쓰러 갈 때는 사실 제가 화장품을 내놨어도 잘 됐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산업이 성장하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거의 성숙기이기 때문에 신규 브랜드들이 새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과거 대비로는 떨어지죠 이거를 달리 말하면 이미 자리를 잡은 브랜드들은 계속 이 견조한 입지를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딸공들 입장에서는 많이 알려진 브랜드를 사서 가져가는 게 리스크가 좀 덜하니까 그렇게 몰릴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작년에 그게 더 극심했던 거고요 올해에는 적어도 이제 작년보단 낮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정말 코로나 이전처럼 우리가 왕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 상태에는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모레퍼시픽 투자 포인트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모레퍼시픽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소비가 이렇게 좋고 좋아져 있는데 대장주다 보니까 사실 제일 심플한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는 대장주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모레퍼시픽이 작년에 인력 쪽이랑 채널 쪽에서 구도 조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정비 감축 효과가 올해 좀 두드러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브랜드 믹스의 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좌측에 있는 차트를 먼저 보시면 아모레퍼시픽 하면 사실 설아수를 생각을 먼저 하시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현지 매출액에서 가장 매출 비중이 컸었던 브랜드는 이니스프리였어요 이니스프리가 초반에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었는데 중국에서도 비슷한 가격대의 브랜드들이 대거 출시가 되면서 이니스프리 매출액이 역성장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쪽에서 사실 이익이 훼손되는 바가 컸었는데 아모레가 작년부터 이니스프리 저효율 매장에 폐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실 고정비 감소분이 클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 들어갔었던 자원들을 단순히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자원을 온라인 쪽으로 재배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1분기에도 중국 이니스프리 매출액이 성장이 나왔는데 이게 3년 만에 나온 플러스거든요 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올해 또 추가로 점포 100여 개를 폐점할 걸로 회사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니스프리의 턴어라운드가 올해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설아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굉장히 잘했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브랜드예요 그런데 이니스프리가 매출 비중이 제일 큰데 이쪽이 빠지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전체 중국 매출액이 최근 한 2년 동안 성장이 안 나왔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니스프리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설아수는 이번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매출 성장이 나왔어요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설아수 비중이 점차 올라가면서 올해 연간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전체 매출액에서 설아수 비중이 제일 클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프를 보면 이니스프리가 제가 극장 가서 보면 cgv 극장 가면 이니스프리를 광고를 엄청 크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해서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중국에서 되게 핫했었나 봐요 2019년도까지 굉장히 핫했었고 인기가 많았었고요 워낙에 한국 제품을 좋아하기도 했었고 이니스프리의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했기 때문에 가성비도 있잖아요 네 가성비도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인기가 좋았었는데 중국에 비슷한 브랜드들 그리고 또 해외에 비슷한 브랜드들이 하면서 이게 점유율이 좀 뺏겼네요 그러면서 고정비에 대해서 계속 점유율이 떨어지고 또 매출도 감소되니까 오프라인 매정들을 좀 철수를 하면서 고정비를 줄이면서 그리고 설아수에 좀 집중 뭐 설아수 추이를 보니까 계속 우상향하다가 2019년도에서부터 이니스프리 데이터를 보면 엄청 꺾였잖아요 그러면 설아수는 대체 브랜드가 없었나 보네요 대안적으로 설아수랑 대적할 만한 중국 브랜드가 그래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추위가 좀 보면 굉장히 많았죠 한국에서도 LG 생활건강의 후가 제일 경쟁 제품으로 꼽히죠 설아수라고 해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설아수가 사실 럭셔리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어느 브랜드보다도 경쟁이 치열한 자리였지만 설아수도 사실 중국 시장에서 자리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었던 브랜드였기 때문에 성과가 괜찮게 나올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이다 보니까 이쪽은 럭셔리보다 경쟁이 훨씬 치열해요 그래서 이제 좀 밀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고로 이제 이니스프리의 역성장 폭이 좀 줄어들고 올해 성장 전환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고 설아수가 지금처럼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하면 올해 연간으로 외형 성장도 나오고 손익도 더 좋아질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 아모레퍼시피 중국 매출액 추이가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꺾였을 때 흐름이 이니스프리의 매장 추이 좀 꺾이고 그리고 2016년도의 매출 추이보다는 그래도 2020년도에 좀 버텼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2019년도에 가장 이니스프리와 설아수가 선전했을 때 그때 매출 그런데 2022년도에는 더 좋다고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차트를 보면 그전에 아모레지와 아모레퍼시픽 있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을 아모레피라고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지를 물어보면 둘이 같이 사세요 5대5로 사세요 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아모레퍼시픽은 차트가 저점 대비해서 중심값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아모레지는 한 3분의 1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기술적 차트로 보면 안전한 투자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아모레지를 추천하고 싶은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아모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 게 긍정적일까요 물론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절반 절반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를 고르라고 똑같아요 사실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추천을 드리면서 쥐를 추천 안 드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좋게 보고 있다는 말은 즉 아모레 쥐도 좋게 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비율은 투자자분들의 선택 5대5일지 6대4일지는 선택이지만 두 종목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상식선에서 이제 막 공부하시는 우리 주린이 분들 아모레 쥐는 뭐고 아모레퍼시픽은 뭐고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모레 쥐가 이제 지주사고요 아모레 쥐 밑에 사업회사인 아모레퍼시픽이 있는 구조인 거죠 아모레 쥐는 아모레퍼시픽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 역할 외에도 국내 이제 로드샵 브랜드들 국내 이니스프리 사업부들을 갖고 있어요 사실 갖고 있어요 하지만 아모레 쥐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피가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실은 피랑 쥐랑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그러니까 아모레 브랜드의 실적은 결국에는 차트 추이가 약간의 오차라고 하긴 정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흐름은 간다 네. 같은 흐름으로 가는데 상등 각도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는 아모레 쥐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주회사들이 할인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 차이이기 때문에 아모레 쥐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피는 이만큼 올랐다고 해서 이만큼 쥐가 더 오른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어떤 타이밍에는 지주소가 갑자기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 타이밍이 있죠 네. 그러니까 워낙에 피의 수급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쥐의 거래가 터지면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요 그 이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금료 한번 보도록 하죠 자료 좀 준비 부탁드립니다 시금료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요 CJ제일재당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도 있고 그 전 고점 자리를 지금 위쪽으로 올려서 레벨업에 레벨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고점 사인을 줘서 좀 순고를 있을 것이냐 지금은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시금료의 대장 CJ제일재당 사실 CJ제일재당이 시금료뿐만 아니라 바이오 기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 주시고 CJ제일재당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제가 지금 CJ제일재당을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건 올해 음식료업종의 가격 인상 피인상 사이클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격을 올리는 게 왜 음식료업종에 좋고 왜 제일재당에 좋냐를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음식료업종도 14, 15년도가 피크였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그때 당시에 코스피 대비 프리미엄이 100% 가까이 올라갔었죠 음식료업종의 호황기였어요 이때 왜 그랬냐면 2014년도 이전에 원달러 환율이 급격한 변동을 보였었고요 곡물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음식료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적정 이익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가격을 전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의 인상을 사실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격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한 번 올라간 원재료 가격, 한 번 올라간 환율이 그 가격대에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하락한다고 하면 음식료 기업들의 마진이 더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시기가 14, 15년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0년도 이전에 환율 상승, 곡물 가격 상승으로 가공식품의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이 10% 이상 나왔을 때도 있었어요 그 이후로 사실 곡물 가격이 다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기업들의 실적이 레벨업 될 수 있었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피크 시점 이후로 줄곧 내리막을 탄 음식료 업종이랑 팬데믹 이후 계속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피크 시점과 대비해서 현재 업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차트를 보시면 제가 핑크 색깔로 음영을 해놨는데요 곡물 가격이 굉장히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거의 한 4년, 5년 만에 있는 일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곡물 가격이 굉장히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다시 음식료 기업들의 가격 이상 사이클이 올 수 있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에 음식료 기업들 이익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사실 식품 소비가 급증하다 보니까 작년에 음식료 기업 이익이 27% 정도 증가됐었는데요 작년 상반기까지 음식료 업종 주가가 좋았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기저 부담이 너무 크다 21년에 음식료 업종의 실적이 꺾일 것이다라는 우려가 불거지면서 주가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식품 수요가 지금도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수요가 견조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무리하게 판촉을 집행했었던 거를 지금 다 축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단에서 감소되는 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과거에도 그랬지만 코로나를 계기로 저희가 오프라인 쇼핑보다는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음식료 기업들 입장에서는 같은 판매를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하면 매대 확보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시식 행사에 비용이 또 들어가고 프로모션에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마진이 절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을 딴에서도 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기업들 실적이 작년보다도 좋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음식료 기업들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 내 눈여겨볼 기업으로 대장이 CJ제일제일제당인데 그 밖에 혹시 관심 있고 또 지켜보는 종목이 있나요? 제가 저희 대신증권 유튜브에서 제일 먼저 소개했었던 종목인데요 롯데칠성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제가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칠성을 지금 언급드리는 거는 칠성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피인상 사이클의 수혜주에 해당되진 않아요 여기는 턴어라운드 컨셉으로 좋게 보고 있는데 칠성이 맥주 공장을 크게 증설을 했었어요 클라우드를 성공을 하고 피츠라는 두 번째 제품을 출시하면서 굉장히 세련된 신식 공장을 증설했었는데 사실 피츠가 시장에 안착을 못하면서 공장 가동률이 20% 초반 정도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작년 6월에 출시한 생드래프트라는 신제품 판매가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올해 1월 달부터 주류 쪽에서도 OEM 생산이 가능해졌고 칠성이 세븐브로이나 제주맥주 같은 좀 굵직굵직한 큰 수제 맥주 외주 생산을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맥주 공장 가동률이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J제이대당, 롯데칠성, 시금료 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제이대당에 대해서 많이 말씀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바이오 관련된 업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는데 매출 구성이 그렇게 크진 않죠? 점유율이 크진 않죠? 아닙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식품이랑 바이오 이익이 반반 정도 나왔었어요 엄청 크죠 언제부터가 그렇게 추이가 됐나요?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어요 식품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m&a가 작게 크게 있었지만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아마 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제품군이어서 못 느끼셨을 거예요 맞아요. CJ제이대당에서 바이오 쪽도 있다 하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좀 의아해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으로도 계속 전망이 좋은 거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주요 차트만 보여드리면요 제1제당이 바이오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피디앤케어라고 제1제당이 부르는 양돈 양계 사료 사업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닭을 직접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돼지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동남아 지역에서는 사료를 팔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쪽 사업부가 굉장히 변동성이 낮은 사업부인데요 좌측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베트남 돈가가 19년 4분기부터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게 이제 중국을 타고 돼지열병이 내려오면서 베트남에서도 공급 부족 사태가 대거 발생을 하면서 가격이 급등했었습니다 제1제당이 베트남에서 돼지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돈가가 올랐다는 것은 고로 제1제당 실적이 긍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당 피디앤케어 사업 부분 이익이 작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베트남 돈가가 지금 상태에서 꺼질 거라고 전망하기가 어려워요 이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에도 작년보다 더 나은 실적 보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측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제1제당이 두 번째로 하고 있는 바이오 사업 부문은 아미노산인데요 사료 첨가제용 아미노산이랑 식품 첨가제용 아미노산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특이사항은 사료 첨가제용 아미노산이 작년 말부터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제가 오른쪽 차트에 첨부해놓은 라이싱 가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점 대비로는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가격대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1제당에도 요시황이 2분기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반영된다고 하면 바이오 전체 사업부 영업이익은 올해 사상 최고치 경신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CJ제1제당이 저도 관심을 갖고 많이 투자를 했던 종목이라 지금 사실 전고 근처에 있어요 레벨업이 될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런데 연구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하이리턴 우리가 하이리턴이 있어야 주식 투자하는 메리트가 있잖아요 은행금리 얻으려고 주식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하이리턴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여쭤보면 좀 실례니까 하이리스크는 지금 설명을 들어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이리턴이 아니라 그래도 은행금리보다는 이걸 단기 중기 장기로 했을 때 전망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단기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 좋고요 장기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아요 저는 사실 음식료 기업들은 실적이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1제당의 실적이 계속 레벨업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좌측에 있는 그래프가 제1제당의 연결법인으로 편입되는 대한통운을 제외한 순수 제1제당의 영업이익인데요 올해 1.2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과거 대비했을 때는 거의 2배 이상 올라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 차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지만 그 주가를 실적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 접근을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는 거죠 우측에 있는 그래프를 보셔도 2배 밋다 밴드로 봤을 때는 지금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세가 지금처럼 나와줄 수만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 정고점 뚫고 올라가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거의 지금 정고점 다 녹화하고 있어서 천장을 뚫으려고 하는 건데 뚫는 거는 인정이 되는데 뚫고 얼만큼 먹을 게 있냐 그냥 여기서는 그냥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냐 이런 건데 참 어려운 겁니다 아무튼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CJ제일대당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화장품 센터에서 열심히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한유전 연구원님이랑 얘기 나는데 오늘 첫 방송인데 좀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초반에는 긴장이 좀 됐지만 센터장님이 워낙 편하게 얘기를 잘해주셔서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초대하면 또 네, 흔쾌히 알겠습니다. 투샷이 좋으니까 네, 만족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대신증권 콜라보에서 우리 리서치센터 화장품 센터를 맡고 계신 한유정 연구원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